이제 곧 2019학년도 상반기 직원 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진행하게 된 인력개발부 과장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유진희 교무부총장님, 김성한 국제대학원장님, 김재년 노동조합지부장님, 이정철 부장협의회장님, 전영민 차과장협의회장님, 강영선 고리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택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정진택 총장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인력개발부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셨는데요. 박정훈 회장님 말씀 들어서는 다음부터 안 오시면 월급에서 좀 까면 어떨까요? 월급이 안 나가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정들었던 고려대학교를 떠나시는 직원 선생님들께 학교를 위한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젊음과 열정을 고려대학교의 성장을 위해 쏟아주신 그 마음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건강을 챙겨주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테이마시는 직원 선생님 한 분 한 분 저희들에게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반편생인 35년을 고려대학교 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신 송병국 부장님. 부장님의 고려대학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 국내 최고의 대학 도서관으로 자리매금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입학처에서 불철주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을 뛰어다니신 최인식 부장님. 부장님의 냉철한 판단력과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전국 최고의 인저들을 선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동량으로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디지털 정보체의 초창기 명칭은 고대 전산소였습니다. 1977년 고대 전산소에 입사하여 고려대학교 정보와의 큰 기여를 하여주신 장명문 주부장님. 부장님은 재직 중에 본교 산학협력 행정의 기틀을 잡아주시며 우리 교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실과학번인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 1981년에 고려대학교에 입사해서 40년 가까이 문부키 고려대학교의 성장과 함께해주신 윤상춘 부장님. 그때 제가 혹시 또 혼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부드럽지만 강한 부장님의 리더십은 모든 교직원의 귀감이 되었으며 이는 참된 대학 행정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25년 이상 자영기 학생들의 원활한 실험실습과 학사 행정에 도움을 주신 김한수 차장님. 차장님의 꼼꼼한 행정으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연구와 학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섯 분의 고려대학교를 위한 노구와 헌신에 다시 한번 머릿속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입사하신 30, 40년 전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 2, 3년간의 변화는 그 속도와 크기가 매우 놀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취임하면서 선생님들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람 중심의 대학을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아니 지금의 첨단 기술을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퇴임하시더라도 사람 중심의 대학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저희 고려대학교에 우리 고려대학교에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국 부장님, 최인식 부장님, 장명주 부장님, 윤상춘 부장님, 그리고 김한수 차장님 저는 퇴임의 영어 표현인 리타이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선생님들이 신발을 다시 갈아신고 새로 출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제이막에도 영원히 고대가족으로서 학교의 발전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선생님들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응원하고 도움을 주도록 애쓰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퇴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신 고대가족과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허목과 행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퇴임식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이상경 부장님, 박효복 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인력개발부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고대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석별의 자리이지만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축사라서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부터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준비한 꽃다발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기념품은 승급 메달이 되겠고요. 꽃다발 및 기념품은 정진택 총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송병국 부장님께 꽃다발 및 기념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국 부장님 미리 앞에 와 계시군요. 우리 송병국 부장님 하면 아마 기타 한 자루 메고 여행을 떠나는 방랑시인 같으신 분인데요.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교주권 찾기 포탈에 보면 사진이 그렇게 되어 계시는데 은퇴 후에도 자유로운 영혼을 마음껏 발산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가운데서 기념촬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최인식 부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최인식 부장님께서는 약 20년을 고려대학교 입시에 헌신해 오셨고 최인식 부장님이 퇴직하면서 고려대학교뿐 아니라 대학 입시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제 입시는 그만 잊으시고 제2의 인생 여정을 찾아 떠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촬영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주 부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장명주 부장님께서는 대학의 산학협력 관계에서 큰 족적을 남기셨고 고대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산학협력 분야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장 부장님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총장님께서 꽃다발 및 기념품 증정하시겠습니다. 네. 기념촬영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서 전화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상춘 부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윤상춘 부장님께서는 학교에 봉직하신 약 38년의 대부분을 교무학사 분야에 봉직하셨습니다. 그리스에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있다면 고대에는 교무학사의 여신 윤상춘 부장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떠나보내 드리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네. 기념촬영도 같이 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있다면 고대 교무학사의 여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수 차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김환수 차장님께서는 약 25년의 근무 기간 중 21년을 정보통신대학, 4년을 생명과학대학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건강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정년까지 근무는 완수하지 못하셨지만 퇴직 후에는 건강 회복하시고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완수하시길 바라면서 주장님께서 꽃다발 및 기념품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념촬영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섯 분 전원 다 함께 나오셔서 단체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송병국 부장님, 장명주 부장님, 최인식 부장님, 유상춘 부장님, 김환수 차장님 다 함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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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직원을 대표하여 김재년 지부장께서 환송사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재년 지부장님 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노동조합 지부장 김재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가는데 제가 잘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퇴직하시는 7분 중에 5분의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5분한테 명예롭게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하시는 5분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7분이 퇴직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내주해 주신 가족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족석에 계신 가족분들에 대한 큰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지난 4년간은 정규직 채용이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 정진택 총장님 3월 1일부로 취임하셔서 지금 채용 중에 있지만 16분 또 채용 예정이죠. 정규직 그래서 토탈 한 20분 정도 세종까지 하면 한 24, 25분이 채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후배들이 또 한 24, 25분 또 모시게 됐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정진택 총장님 취임하셔서 후보자 시절에 약속했던 분을 이행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과 또 이런 자리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마련해 주신 정진택 총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총장님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들을 꼼꼼하게 또 역시 총장님께서 평상시에 그런 어떤 성품에 따라서 꼼꼼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저런 말을 제가 하려고 멘트 준비했던 것들을 총장님이 다 해 주셔가지고 저는 다른 부분을 편안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건 오늘 축하의 자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총무처장님하고 총장님하고 별도로 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우스갯소리로 좋은 글귀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석사 박사보다 학위가 더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총무처장님? 밥사랍니다. 밥사.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선배님들께서 특히 장명주 부장님이라든가 저랑 입사동기인 김한수 차장님이 책임한 수를 정년까지 가지 않고 저하고 같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퇴직하는 걸 보니까 저도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같은 동료로서 또 선배님으로서 퇴직하시면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게 밥 사듯이 밥을 좀 많이 사시고 좀 후덕하게 하시면 더 좋은 길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밥사보다 더 높은 게 감사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려대학교의 봉직을 저도 하고 있지만 그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더 드는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감사보다 더 위에 있는 직위는 봉사랍니다. 저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노력하듯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웃자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노자, 장자, 공자, 맹자보다 더 큰 스승은 웃자랍니다.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의 정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더불어 살아가는데 함께 살자 함께 먹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더 맑아지고 더 멋지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직원 대표라고는 하지만 노동조합도 지금 두세 개가 더 생겼기 때문에 직원 대표라는 말도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설정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 대표로서도 뭐 대표라기보다는 어쨌든 직원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고 선배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선배님들이 이제 퇴직하시고도 나중에 이제 항상 들으시게 되면 학교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의무로양으로. 그러면 기존보다 더 발전되고 더 멋진 고려대학이 되는데 정진택 총장님 위시해서 저희 노동조합도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고요. 어찌 됐든 고생 많이 했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다섯 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9학년도 상반기 직원 퇴임식 공식 식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청하다 쉬고 여러분들이 퇴임할 때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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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